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KT의 메타버스 지니버스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오픈베타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대체 어떤 서비스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통신 3사에서는 각자 메타버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앞서 있는 곳이 SKT죠. SKT 같은 경우에는 E-Friend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갖고 있고 이미 오래전에 점프업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갖고 있었다가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전세계로 같이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E-Friend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드렸었고 특히 제 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이 책에서도 꽤 괜찮은 플랫폼으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기에 좋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에 좋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KT가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니버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 MWC 2월 말에 다녀오면서 알게 됐었어요. 이제 한 달 정도가 벌써 지나갔고 나오게 된 거죠. 바로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설치하시기 쉽습니다. 앱 기반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하고 앱스토에서 지니버스를 검색해서 받으셔야 돼요. 다만 유의할 점이 제가 받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니까 추가 용량을 600메가 정도 더 설치를 하다보니 외부에서 하시기보다는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는 굉장히 예쁘게 되어져 있죠. 4세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 근데 이게 13세인가 14세 미만은 좀 허락을 받아들인 건 있어요. 특징으로 나온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나만의 아바타를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고 두 번째 트윈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세 번째는 지니타운이 있고 네 번째는 미니게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진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메타버스가 약간 게임형 메타버스구나. 게임 요소가 또 제대로 있는지도 봐야겠죠.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거는 지니타운의 가이드 요정 젤리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젤리같이 생겼고 이런 게임들 보통 딱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좀 친절한 튜토리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괜찮았었습니다. 화살표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동그란 게 화살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삼각형 딱 누가 봐도 점프 버튼이죠. 이런 류의 메타버스에는 별도로 점프 버튼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페토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 프렌드에서도 적용이 됐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약간 놀라면서도 어 이건 잘 만들었는데 싶었던 점은 뭐였냐면 캐릭터가 지금 작게 나오죠. 확대를 해보게 되면 확대가 되고 축소도 역시 축소가 되는데 끝까지 한번 확대를 해보게 되니까 1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환이 돼가지고 놀랬어요. 이거 신경 많이 썼다. 1인칭 시점이 가능한다는 거. 자 이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트윈홈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이런 류의 게임을 그렇게 즐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집을 만들려고 하면 좀 귀찮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 있는 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만 지역명이랑 아파트를 넣으시면 돼요. 샘플로 나온 거는 반포동 자의를 넣어도 되고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을 넣어도 됩니다. 20자인으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이 다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중간까지만 넣으셔도 됩니다. 아파트만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선택을 하니까 비슷한 아파트 리스트를 쭉 보여주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또 평형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형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평면도가 나와요. 평면도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똑같은데? 라고 봤었다가 아 다시 보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좀 틀리게 나오지만 그래도 괜찮죠? 아 잠시만요. 지금 다시 보니까 괜찮게 나왔어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아 맞아요. 저리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미리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는 TV가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제 냉장고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이 하나 둘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몇 개를 배치해봤었는데 나만의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원래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하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한번 꾸며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특히 거울을 만드셔야 되는데 거울을 만든 다음에 거울을 터치하게 되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꾸미시면 되고요.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집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는 타운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것도 제가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조금 아쉬운 서비스인 싸이월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싸이 홈이 있고 여기서 밖에 나가게 된 싸이 타운도 만난다. 한컴 타운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밖에 나와서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곳곳에 온실도 있고 보는 것처럼 카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지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추천타운, 베스트타운 쭉 나와 있어요. 아직 베타버진이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 의자에 앉는 액션도 자연스럽게 돼 있기 때문에 친구랑 만나면 여기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지니바, 지니빈스왕 같은 걸 보게 되면 현실 세계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언제든지 이디아라든지 이런 곳하고 제휴를 하게 되면 그쪽에는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친구들의 집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제가 제일 큰 건물을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KT홀인 것 같은데 여길 들어가 보니까 지니버스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액션도 좀 훌륭했고요. 자, 이걸 보건대 왼쪽 위에 문거처를 보게 되면 채팅하고 마이크를 켜고 끌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아, 이 두 가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메라 켜지는 줄 알았었는데 그 카메라 아닙니다. 녹화가 되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아바타를 이용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음성으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구나. 간단한 이모티콘이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으로 나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간에 영상을 띄울 수 있을 것이냐 누군가 원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저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아직은 그거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특화된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하고 재밌기는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남은 숙제들이 좀 있기는 하겠죠. 자, 세 줄표 나름대로 내려보게 되면 첫 번째, KT에서도 드디어 메타버스가 출시가 됐다. 조금 늦긴 했어요. 두 번째,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완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은 할 만한 게 없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굳이 여기를 접속해야 되는 이유, 아까운 시간인데 우리가 유튜브를 안 보고서 메타버스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주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지니버스 관계자 있으시게 되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일도 더 재밌는 IT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